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레용포프입니다! 네, K-Style 참가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저희 크레용팝 소식을 K-Style에서 항상 잘 보고 계시죠? 네, K-Style 3주년을 따서 저희 크레용팝의 3대 뉴스를 소개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얼마전에 일본에서 정식으로 미니앨범을 발매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번째 소식은요! 12월 10일에 크레용팝의 일본 공식 팬사이트가 오픈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세번째 뉴스는요! 12월 19일에 크레용팝 유닛 딸기위의 쇼케이스가 발매했어 공연합니다! 네, 앞으로 K-Style을 통해서 크레용팝의 소식 전해드릴테니까 K-Style 앞으로도 많이 봐주시구요! 네, 2015년에도 열심히 하는 크레용팝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레용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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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